오늘은 저희 영상을 신고테러하러 찾아온 쿵쾅이 여자들을 위한 헌정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불철주야 여성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이버레카 채널에 찾아오신 여성시대 여연겔 덕후 워마드 해연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인생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만 섞인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TV만 틀면 날씬하고 몸매 좋고 예쁜 여자 아이돌이 짧은 치마를 입고 오빠 사랑한다는 노래를 부르고 핸드폰만 겨면 가슴 큰 여자들이 남자들 사랑을 못 받아서 안달난 것처럼 흉자짓하는 게 불만이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는 적같은 사이버레카가 뭘 안답시고 FM에 대해 짓거리고 있고 여러분같이 깨어있는 여성들이 살아가기에 대한민국은 열등한 나라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조금 더 PC적이고 조금 더 여성친화적인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게 분명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한 번쯤 생각을 다르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째서 돈 많고 잘나가는 여자들도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결혼하려고 애를 쓰는 걸까요? 어째서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도 입으로는 한남한남 거리고 있지만 뒤에서는 남자를 만나고 있을까요? 여성시대에 들어가면 수많은 여자들이 남성을 박살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째서 익명 야마방에 들어가면 수많은 여자들이 연애 고민을 상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을 신고하기 위해 들어오신 수월레 팸날개단톡 방 여러분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함께 남여 많은 친구들 역시 서른 살이 넘어가면 그렇게 욕하던 가부장 제도의 끝판왕인 결혼을 하려고 난리를 칠 거라는 거 여러분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남자를 싫어하면서 타운 후 서강준같이 잘생긴 남자들은 뭔가 다를 거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잘생기고 몸 좋은 양남들의 몸사진을 좋아하는 고독한 양남몸샷단 톡방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여성 인권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 정신적 자위를 하기 위한 행동이란 거 여성의 인권을 위해 남성을 혐오하고 군대를 군칭스라 비하하면서 뒤에서는 외로움의 몸서리를 치며 남자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남자를 싫어하고 남자를 증오하지만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러분의 모습 점점 늘어나는 뱃살과 축축 처지는 피부의 노화의 탓이 남자들의 탓일까요? 당신이 수학을 잘 못해서 취업이 잘 안 되는 문과를 선택한 것도 남자의 탓입니까? 취업이 안 되고 여자들의 임금이 낮은 이유가 남자들의 탓일까요? 제가 간호사를 할 시절에 연봉 6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자를 사랑하는 흉자라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성분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사는 건 남자들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거고 당신이 뚱뚱해서 사랑받지 못한 건 대한민국이 여성에게 날씬함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밤낮 가리지 않고 엽떡 마라탕 마카롱 탕후루를 허버허버 먹었기 때문입니다 취직이 안 되는 것도 한남탓 뚱뚱해서 사랑 못 받는 것도 한남탓 모든 걸 남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게 이젠 지겹지 않으십니까? 당신 같으면 뚱뚱하고 자기관리 하나도 안 한 백수 남자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나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킬 줄 알아야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남탓으로 하지 마세요 당신이 백수로 우울증에 걸린 건 저의 탓이 아니라 당신의 탓입니다 지금이라도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육중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봐 보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느라 정신없고 직장인들은 직장 출근하느라 정신없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백수로 살고 있나요? 당신이 남탓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을 바라보며 한남이라 성공한 거다 흉자년이라 성공했다 라는 질투심 내보이는 자신을 바라봐 보세요 당신 같으면 당신이란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나요? 고독한 양 남몸샷단톡방과 수월레 팸날개단톡방 여러분을 위한 영상 2만 마치겠습니다 저를 신고하면서 열등감을 해소하실 수 있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부디 그렇게 도태되어 살아주세요 마지막 날짜